2대 1! 아! 2대 1! 아! 2대 1! 성공했어! 너 조절할 필요 없어! 힘 조절하지 마! 힘 조절하지 마! 가이차! 좋아! 너 나랑 잘 먹으면 좋겠어! 이 힘 조절할 필요가 없어! 오케이 좋아! 가이차! 빠싹! 빠싹! 가이차! 알았어요! 마지막이에요! 1대 3! 빠싹! 2대 3! 스카이 서브넘버트 스카이 서브넘버트 좋아! 좋아! 우와! 대박! 종구야 힘 조절하지 마! 힘 조절하지 마! 그냥 해! 내 백드라이브 진짜 잘하거든! 탁구처럼 하자! 탁구처럼 생각해 그냥! 탁구처럼 탁구처럼! 스카이 서브넘버트 구성으로ображ 야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 아 밤새 밤 오케이 이번엔 끝낸다 이번엔 끝내준구나 이번엔 끝내 편하게 편하게 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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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야부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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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. 너무 아깝네. 아 이게 또 다시 올라오나? 마지막에 반칙했거든요. 뭐라고요? 아 본인이 반칙했잖아요. 제가 반칙했어요. 아니 본인이 반칙한 걸 왜. 이제 물상 준비가 됐을 때 써보려야 되는 거니까. 괜찮습니다.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. 네. 아 진짜 아쉽네. 아 우리 종씨랑 또 웃게 생겼네. 야 진짜 몸 좋은 줄 알아? 김종국. 아이 정말. 내가 좀 놀아줬다. 아이 진짜. 아이 기가 막히게 아주. 야 엣지가 그렇게 야. 아 나 죽일 수 있었는데. 이제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마지막 라운드. 결승전입니다. 2위와 1위와 겨루어서. 이번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. 일단 서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. 아이 꼬마랑 또 놀아줘야 되네. 아이 꼬마랑 또 놀아줘야 되네 또. 아이 아 정말 진짜. 아 참 정말. 좀만 더 기다리세요. 거의 다 끝나가네. 금시안이 훌륭한데요. 어디 또 이렇게 올라오셨네요. 아이 뭐 어차피 내 자리였으니까. 뭐 이게 뭐 딱히. 올라왔다고 못 들었지. 놀다 온 거지.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최종전입니다. 네. 두 분 중에 누가 1등을 하든. 서열 2위는 1위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고. 아 그럼요. 1위 결정전. 네. 타쿠골 투골 투골 투. 네. 먼저 넣으시는 유니. 아. 뭐 기분 좋게 생각해요. 어차피 좀 유리한 게임 아니에요. 사실. 뭐야. 근데 왜요. 뭐 타쿠야. 야 저 하드로운이 올라갔어. 고유 형. 아 내가 왔어야 되는데 타쿠. 아 타쿠 어떡해. 야 니가 어떻게 1위야. 그렇게.